안녕하세요. 성인 가요계의 권위있는 프로 가요가 좋다 MC 송한 김세림 인사드립니다. 네 7080 시절에 말이죠. 그룹 사운드 훈유아 슈퍼스타 리더를 하셨어요. 김은 씨가 그때. 하여튼 김은 씨 노래를 들어봤고요. 그런데 김은 씨는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도 별로 별로 없어 보여요. 그렇죠? 아직도 멋있으세요. 네 그렇습니다. 아직도 환칠한 외모와 청중을 사로잡는 마법의 목소리 지니고 있으신데요. 그런데 김은 씨는 말이죠. 배드민턴하고 독도 이걸 아주 좋아하신대요. 사랑에 빠지셨나 봐요. 그렇죠. 해마다 독도사랑 또 배드민턴 전국대회를 개최하고 방송까지 하시는 분이십니다. 네 배드민턴 대통령으로도 불리울 정도로 열심히 운동하셔서 아직도 그렇게 멋있으신가 봐요. 네 저도 운동을 좀 열심히 좀 해야 되겠네요. 그렇죠. 기본은 운동이니까 열심히 하면 더 젊어지시지 않겠습니까? 네. 다음 분 또 가수 소개해 주셔야죠. 그럴까요? 네. 두 사람이 빚어내는 독특한 개성과 아름다운 하모니를 자랑하는 민녀와 야수 무대입니다. 조은님 바라만 파도 좋은 내일 이렇게 조은님을 만나 너무나 행복합니다. 조은님의 사랑에 빠지셨나 봐요. 구성진 가락에 장단 맞추면 이 내 품에 안길 바라만 파도 좋은 내일 생각만 해도 좋은 내일 이렇게 좋은 힘을 만나 너무나 행복합니다 마주보는 두 눈이 아프도록 미묘 모습 새기며 한 잔 술에 취해 두 잔 술에 취해 사랑에 취해 구성진 가락에 장단 맞추면 이 내 품에 안길 구성진 가락에 장단 맞추면 이 내 품에 안길 구성진 가락에 장단 맞추면 이 내 품에 안길